자 그럼 다음 우리 성우군도 성우는 뭐 재미있으셨을까요? 저는 애교! 왜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애교가 많은데 근데 제가 애교가 별로 없는데 없는데 나보고 애교를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 저기 술 깨고 방송하시고 술 깨고 방송하시고 자기 소개하는 거 기억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네 기억 진짜 잘해 5, 6, 3, 4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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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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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워